현대 HCN 충북방송은 올 한해 충북을 달군 10대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추진 논란 등의 지역 환경문제를 유상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내년 7월 자동해제되는 청주의 도시공원은 38곳 613만 3,773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청주시는 5만 제곱미터가 넘는 공원의 경우 민간업자가 부지를 매입해 30%를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기부하는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원 보존을 원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민관 갈등이 점화됐습니다. 이후 시민단체를 비롯해 시와 시의회,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거버넌스가 구성돼 일몰자 대상 도시공원 개발 방식과 보존 순위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매입과 지주협약 등을 통해 최대한 보존하기로 한 구룡공원 2구역은 토지주들의 지주협약 반대와 시의회의 공원부지 매입 예산 삭감으로 민민 갈등이 재점화됐습니다. 시도 현재로선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공원 보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도시공원은 난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설 논란도 1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청주에 전국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 18%가 집중돼 있고 오창에서 매년 천여 명의 신생아 출생과 어린이와 청소년 2만여 명 거주 등의 이유를 들어 건립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업체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금강유역 환경청은 계속해서 보완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소각장 신증서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결국 주민들은 금강청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했고 시가 업체와 시의회 동의 없는 밀실 협약을 했다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상태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구동회와 엄정한 검찰 수사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강복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SK하이닉스는 청주에 LNG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지난 16일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자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청주는 올 한해 환경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 갈등으로 몸살을 알았습니다. 시가 2020년 사자성어로 선택한 여민동락처럼 협치와 포용이라는 시정가치를 담아내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유승현입니다.